옹진군 백령면은 지난 12월 12일 백령면에서는 사고채수욕장과 콩돌해변의 바다로부터 떠밀려온 해안쓰레기를 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해안청소에는 30여 명의 백령면 사무소 직원이 모여 약 30톤 가량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백령도는 1년 내내 물대에 따라 중국 등지로부터 계속해서 밀려오는 부표, 페트병 등 바다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로 해안경관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며 연중 일자리 사업을 통해 해안쓰레기를 정비하고 있지만 일자리 사업 종료 기간에는 해안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한일 면장은 연중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주요 관광지를 청소하면서 올해를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내년 새해에도 더욱 깨끗한 청정 백령도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김영만입니다. 이중미스톡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